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 이렇게 하니까 공부인들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또 부처님, 부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 왜곡된 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불교가 2500년이 지나 왔잖아요. 2500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좀 신비화되고 너무 과장된달까 혹은 너무 좀 이렇게 그 잘못된 상,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 위인들도 보면 위인들 정기를 보면 그냥 범상치 않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범상치 않았을까요? 진짜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막 온 시내가 떠들썩하게 울고 진짜 막 아래서 깨어나고 이랬을까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신격화도 하고 과장도 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2500년을 이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오염이 덕지덕지 묻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냐 하면 깨달음은 그런 거야 라는 엄청난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서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딱 그림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깨달으면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들 눈만 보면 그 사람의 전생도 보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도 다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깨닫고 나면 병도 다 낫고 깨달은 사람은 병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화를 내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깨달은 사람은 어두운 데서도 환하게 모든 걸 다 보는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저마다 깨달음에 대한 환상, 착각 이런 것을 상을 가지고 있어요.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을 잠시 좀 내려놔보세요. 이 공부는요. 신기하게도 불교 공부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정말 상이 좀 없어서 그래도 마음 비우고 하려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는데 반해서 전혀 불교 공부 안 했던 사람,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 종교는 나는 한 번도 관심도 안 가져봤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교는 1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득 본문을 듣고 너무 쉽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오히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너무 쉽게 뭐랄까 이 공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훅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훅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지? 좀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야라는 자기 머릿속에 상이 있어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깨달음을 얘기해줘도 아니야. 저 사람 말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은 저런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은 결코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마음을 비우고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서 불교의 비읍도 모른다 나는. 깨달음의 깨자도 모른다. 나는 부처가 뭔지 모른다. 부처가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거 내려놓아보란 말이죠. 완전 제로, 제로가 되어서 제로 베이스에서 종교, 진리, 깨달음 나 이런 거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 번 들어보세요. 마조오록을 제가 요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조오록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마조오록에서는 본류, 금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을 뿐이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면, 견성을 한다. 열반 해탈을 얻는다. 한다면 한 시간 전에는 없던 것, 어제는 없던 것, 10년 전에는 없던 것, 그것이 지금 갑자기 내가 깨닫자마자 나에게 새로 생기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형적인 착각이 뭐냐면요. 삼매를 증득한다. 명상이나 참선을 하다 보면 깊은 삼매에 들거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의식 상태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신비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깊은 삼매에 들어갔을 때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삼매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를 깨달음이라고 혹은 삼매를 깨달음의 어떤 일환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물론 삼매는 아주 큰 공부이고 이 공부에 물론 보조적인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공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삼매를 증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삼매, 좀 마음의 삼매라는 것은 분별망상이 쉬워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멈춰진 분별망상이 멈춰진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당연히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한 발 탁 성큼 나가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삼매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동의시하지는 않죠. 어디에서도. 그래서 육조스님도 일행 삼매라고 하고요. 또 경전에서도 보면 나가대정, 용의 삼매라고도 하고 해인 삼매, 화엄경에서는 해인 삼매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삼매는요. 또 유마거사가 얘기했던 삼매, 이런 삼매는 들어갔다 나오는 삼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삼매를 체험했어도 삼매가 왜 깨달음이 아니냐. 본류, 급류가 아니라서 그래요.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삼매를 지금 체험했다고 하면 뭐냐면 어제까지는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명상하다가 오늘 깊은 삼매에 들어갔어요. 이런 삼매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삼매예요. 좋은 건데 그것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라라고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본래 있던 게 아니라서 그건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공부에 도움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알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를 찾아가서 삼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삼매라고 하는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삼매를 증득했지만 부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바로 깨달으신 거죠. 이 삼매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삼매라서 너무 위대한 삼매이긴 하지만 이것이 깨달음일 수는 없다. 삼매 들어가 있을 때만 좋지 고요하지 평화롭지 삼매에서 나오면 똑같이 분별망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바로 아시고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처님께서 버리셨다기보다는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털고 나와서 다른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어서 그것만이 절대 아주 가장 중요한 공부의 진척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법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이 훌륭하긴 하지만 훌륭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곧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본유, 급유가 아니라서 그래요. 삼매는 어제도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저께도 있던 게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에게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진짜 깨달은 게 맞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깨달음에 체험을 했어요? 라고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제가 이런 이런 체험을 했는데 아 이거 깨달음 아닙니까? 너무 위대한, 너무 막 신비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큰 선생님들 찾아가서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체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깨달았나 보다 하고 제가 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비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 아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깨달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쉽게 말해 질척거리는 사람에게는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 거에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너가 오염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큰 선생님들께서 하는 질문이 있죠. 그 너가 한 달 전에 느꼈다라는 그 깨달음의 체험 6개월 전에 1년 전에 느꼈다는 그 깨달음의 체험 지금도 있느냐 그거 지금도 있는 거냐 언제나 늘 있는 것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그때는 있었죠. 그때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체험이죠. 체험. 왔다 가는 체험. 체험의 상입니다. 상. 가볍게 가벼운 체험을 동반하기도 하고 뭔가 막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체험을 동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체험은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체험은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선생님들의 수많은 체험을 들어보세요.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다가 가고 나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것 늘 여기 있는 것 내가 깨닫기 전에도 있었고 깨닫는 이후에도 있던 것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갓난아기에게도 고양이에게도 모두에게 다 본래 갖춰져 있던 자기의 본래 명목 본래부터 늘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았다고 으스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깨달았네 하고 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고 나니 모두가 부처인데 뭘 드러내고 확인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와 다르지 않구나 모두가 부처님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중생들에게 제발 좀 깨달으세요. 당신은 깨닫지 못한 중생이죠. 깨달은 부처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방편으로 보면 그 얘기하는 공부 같은데 사실은 부처님들에게 부처님들이 나는 중생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잠깐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분별에 빠져서 나는 중생이야 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처님들에게 그 착각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그 착각은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착각에 살아서 속아서 분별에 속아서 생각에 속아서 생각을 주인 삼아서 살아왔지만 그거는 엄연히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착각 아닙니까? 그건 분별 망상 아닙니까? 진짜는 이 늘 있는 이게 바로 진짜 아닙니까? 하고 본래 있던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부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끝까지 뻗행기다가 결국에 가서는 시인하는 그 공부예요. 이 공부는. 결국에 가서는 맞네요. 스님,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뻗퉜겼지만 정말이네요. 정말이네요. 제가 부처가 맞았네요. 이거 확인하는 공부거든요. 우두 법융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육조 스님 이전에 있었던 스님인데요. 신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명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가 따로 없으니 본래가 바로 지금이다. 본래 면목하잖아요. 본래 면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드러나 있어요. 눈앞에 목전사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부처를 찾으러 나간다고요? 히말라야로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나서 부처를 찾겠다고요? 선지식 눈앞에 가면 있을 것 같고 지금 내 눈앞에는 없을 것 같죠? 그렇게 밖으로 찾아 나서서 얻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본래가 따로 없어요. 본래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기 눈앞에 목전에 언제나 이 지금은 늘 펼쳐져 있잖아요. 언제나 있는 이 지금이에요. 깨달음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니 일부러 지킬 필요가 없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깨달음은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없고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깨달음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부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아무리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버팅겨봐도 여러분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예요. 아무리 부처님 손바닥을 버팅기려고 하늘을 날라서 도망쳐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부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리 본유, 불 수용수, 보리는 깨달음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에요. 일부러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일부러 지키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 그걸 뭐하러 지킵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지. 절대 깨달음은 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 자꾸 하는 것은 스님 그러면 그거를 명확히 이렇게 끄집어내 보여줌 되지 않습니까? 끄집어내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아니라니까요. 말로 설명해 줌 되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모양 있고 냄새 맡아지고 이럴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힌트를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달을 제가 여러분 앞에 달을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달을 이렇게 가르쳐 보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런 법문을 통해 저런 법문을 통해 때로는 알아들을 만한 얘기로 때로는 알아듣기 힘든 얘기로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로 온갖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양한 경전을 설명해 가면서 온갖 얘기로써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은 저 양반이 하는 말의 낙처가 뭘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제가 드린 이 힌트를 힌트를 들어보는 거예요. 듣다가 계속 모른단 말이에요. 힌트를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모르고 모르다가 모를 때 알려고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모르고 모르다가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다가 문득 그 힌트가 의미하는 바를 문득 확인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선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참선이에요. 참선은 선에 참여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선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선지식 스님께서 직지인심, 직지인심 곧바로 가리켜 보인다. 뭐를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법,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다가 꽉 막혀서 모르고 모르겠다가 문득 이 힌트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였구나 하고 문득 그냥 눈치채면 된단 말이에요. 감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거 너무 거창한 말이다 보니까 열반 해탈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다 보니까 그런 말 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엄청난 말들은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법의 자리에 무슨 부처가 있고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어요. 이 텅 빈 자리에는 아무것도 티끌 하나 붙을 게 없어요. 뭐 하나 붙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오염을 깨주기 위한 방편으로 중생이 있을 때 그걸 인연으로 상대해서 부처가 있고요. 번뇌가 있을 때 그걸 인연해서 상대적으로 보리라는 걸 만드는 것이지 대치법이라 그래요. 법문에서는. 이렇게 대치해서 그런 보리 열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지 깨닫고 보면 이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습니다. 그냥 이 텅 빈 있다라거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 본래의 성품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있다도 여기서 나오고 없다도 여기서 나올 뿐이지 이거는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죠.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저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를 한번 가슴으로 궁금해 보는 겁니다. 머리로 궁금해하면 안 돼요.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꽉 막혀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다. 영통응물상제목전이라고 해서요. 영활하게 통하여 사물과 호응하니 항상 눈앞에 있다. 영활하게 통해서 사물과 호응해요. 그러니 항상 눈앞에 있다. 늘 이렇게 통해 있어서 이렇게 사물, 이 사물을 이렇게 붙잡는 것으로써 이렇게 통해 있어요. 이렇게 법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활하게 통해서 이 사물에 호응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익히고 이렇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눈앞에 있어요. 항상 눈앞에. 어디 숨긴 적이 없다. 숨었던 적이 없다. 숨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눈앞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을 듣는 것으로써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확인되고 있고 입증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써 제가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으로써 그냥 뜻없이 컵을 한번 들어 보이는 것으로써 이게 법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지 않으면 부처가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래 부존 본래 즉금이라고 해서 본래가 따로 없으니 본래 부처 본래 부처 열반 해탈 이건 따로 없어요. 따로 없다라는 건 불이법이라는 거거든요. 따로 없다. 따로 없으면 찾아야 됩니까? 따로 있으면 찾아야죠. 저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야 되는 거면 그게 법이겠습니까? 찾을 것이 있고 찾는 내가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둘이잖아요. 법이 아닙니다. 법은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닌 법이잖아요. 그냥 온통 하나에 이 하나뿐인데 그런 이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때 이거니까 하나니까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따로 있다고 느끼니까. 나를 빼고 부처가 따로 있다고 느끼고 부처가 뭐야 도대체 하고 뭐야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뭐야 하고 찾는 그건데 뭐야 하고 찾는 그거를 빼고서 따로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불이법이겠습니까? 둘로 나뉘 거죠. 그것은 찾을 내가 있고 찾을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부처를 찾고 있다. 이거는 둘로 나뉘 거잖아요. 찾는 이것이 부처고 찾는 것이 부처예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말 한마디 지금 입이 아픈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숨 한 번 쉬고 내쉬는 것 말 한마디 일으키는 것 손짓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 모든 것이 부처를 들어보는 것 직지인심하는 거 아닌 게 없으니까 아닌 게 없는데 또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또 손으로 한 번 들어 보이면서 소리를 한 번 내지르면서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개성을 읊어가면서 자꾸 직지인심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100% 드러나 했다니까요. 매 순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게 어디 숨어져 있어서 이걸 내가 그래도 찾아야 되겠지 확인하는 뭔가가 따로 있겠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본래는 따로 없다. 따로 없단 말이에요. 따로 없다. 체험이 따로 없다. 그냥 이게 체험이에요. 그냥 이게 체험인데 무슨 체험이 따로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떻게 따로 있겠습니까? 전부가 부처 아닌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삼나만상 두둠만물 모든 것이 하나의 부처로서 100% 드러나 있는데 내가 분별 일으켜서 분별의 눈으로만 분별해서 보니까 이건 컵이고 저건 스님이고 저건 말이고 말하면 그 말의 모양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분별해서만 세상을 봐왔다 보니까 거기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분별이 아닌 이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고 그럼에도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놓치는 거예요. 마치 왜 내가 매순간 보고 있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중생들이 다 확인하고 있어요. 매순간 마치 뭐와 같으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쓰고 안경 유리알을 보고 있습니까? 유리알을 보고 있죠. 그럼에도 유리알을 보지 않고 바깥을 보죠.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컵을 보고 시계를 보고 A4 용지를 봅니다. 왜? 모양만 보는 거예요. 대상만 보는 거예요. 그걸 모양 따라간다 그래요. 모양 따라가서 분별해서 이건 좋으니까 더 갖고 싶어 하고 집착하고 저건 싫으니까 밀쳐내고 싶어 하고 싫어하고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건 미워하니까 이거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질 때 화나고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지지 않으니까 화나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취사 간택심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세상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그 모양이 진짜인 줄 알고 모양을 취하거나 버려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돈을 벌거나 사랑을 쟁취하거나 이게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빛이 모양일 그림자일 뿐인데 진짜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거거든요. 안경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내용물 대상은 다 다르잖아요. 대상을 쫓아가면 다 다르죠. 다 분별되잖아요. 이 사람은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나빠 보이고 이건 좋아 보이고 저건 나빠 보여요.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불행해 보여요. 그건 대상 따라갔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대상만 보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대상을 분별하면서 평생 살아오다가 분별하기 이전 대상을 쫓아가기 이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보고 분별하잖아요. 보고 분별해서 시계구나 좀 더 예쁜 시계 사야지 보고 분별해서 컵이구나 좀 더 예쁜 컵 사야지 이 컵은 좀 가져야지 저 컵은 버려야지 이렇게 분별하고 취사간택하며 살아오다가 문득 보고 분별하던 것 이 분별을 쫓아가던 것을 돌이켜서 문득 회광반조에서 이 폼 이 자체 늘 보고 있는 이 눈앞에서 늘 대상을 보고 왔지만 대상을 볼 때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 목전에 있는 이 유리알을 안 본 적이 없죠. 유리알을 안 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유리알을 통해서만 세상을 봤잖아요. 문득 늘 보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유리알의 이 자리에서는 분별이 있습니까? 유리알을 통해 바깥의 대상을 분별했을 때 분별이 있는 거죠. 이 봄의 자리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이게 초기 불교 윗바사나와 선불교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심 성성적적 견성 다른 거 아니에요. 분별하던 것을 지관 멈추고 보라는 거잖아요. 멈추고 지금 여기 진짜 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윗바사나 하라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데 진짜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허상을 본단 말이에요. 대상을 보고 호흡을 보고 몸을 보고 이거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걸 통해서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그 보는 놈을 돌이켜보라는 거거든요. 이 봄 이 자체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분별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이 하던 게 바로 내가 저것을 본다는 방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방식으로 분별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것을 본다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봄 보는 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그냥 이 봄 자체 이 하나의 봄 본다는 이 알아차림 눈으로 본다 이러죠. 귀로 들어본다 이러죠. 들어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보는 거거든요. 이 본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본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보지만 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저것을 본다는 마음으로만 이것이 바탕에 깔려가지고 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내가 저걸 보는 게 진짜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무견이 그냥 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갑자기 내가 탁 보면서 말문이 탁 막히고 생각이 콱 막힐 때 시인들은 어떤 표현을 써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들이 무라일체가 된 것 같은 내가 보는 건지 저것이 나를 보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와 그 대상이 하나인 것 같은 이런 무라일체의 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깨달아야만 그거를 언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뭔가 운동을 하다 말고 그냥 한번 몰입이 되는 때는 나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내가 뛴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걸 잊고 그냥 이 배경 전체와 이 주변 산화돼지 전체와 내가 그냥 하나가 된 것 같은 이 무라일체심 같은 것들을 무화지경 같은 것들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무화지경 불성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세속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나도 늘 한 번쯤 경험해 본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본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득문득 그냥 이 봄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 이 본단이 사실 여러분 낯설게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주 낯설게 들어보세요. 낯설게 들어보라는 말은 뭐냐면 당연히 내가 저걸 보는 거지 이렇게만 우리는 살았는데 아주 낯설게 윗바사나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혼자 고요히 있으면서 그냥 무견히 자기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무견히 보세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보란 말이죠. 거기에 진짜 나와 내가 보는 것이 둘로 나뉘어 있을까요? 그냥 이 봄 이 하나? 보는 알아차림? 이게 먼저 있지 않나요? 이 본다는 알아차림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그 대상을 해석하는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먼저 아닙니까? 본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하는 분별이 있잖아요. 내가 저걸 본다는 분별이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갓난아기도 이 소리 못 듣습니까? 갓난아기도 눈앞에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봅니까? 갓난아기는 분별하지 못해 이게 컵인지 분별을 못 하지만 갓난아기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요. 알아차릴 줄 알아요.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갓난아기 이유는 없습니까? 나에게만 있습니까? 이 알아차림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만 이 위에서 듣고 알겠다 모르겠다 하는 분별 보고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는 분별 이 색깔이구나 저 색깔이구나 하는 분별 그 분별이 이 알아차림의 바다 위에서 물결치는 거예요. 진울스님께서 모구자 진울스님께서도 공적 영지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아는 마음은 공적해서 이 아는 마음 이건 어떤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크기가 없고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 나 있잖아요. 나 나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감이랄까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나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몸은 걷고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은 걷지 않아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몸뚱이가 그걸 우리는 몸뚱이 그 나를 몸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계속 바뀌는 것 냉정하게 보세요. 너무 몸은 바뀌잖아요. 10년 전 몸과 20년 전 몸과 지금 몸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잖아요. 이 나는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왔다 갔잖아요. 근데 이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는 이 근원적인 소소영령한 알아차림은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을 나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20년 전에도 그 몸을 내 몸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알아차리던 그 놈이 있었고 지금도 이걸 내 몸이라고 알아차리는 이 놈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먼저입니까? 몸이 난 줄 아는 그 알아차림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을 알아차리는 그게 나라니까요. 색, 수상행식 느낌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계속 반복하면 변해왔잖아요. 그럼 변하는 느낌이 나였습니까?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우울함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기쁜 게 떠나갔을 때 떠나갈 줄 아는 이놈은 떠나가지 않잖아요. 느낌, 감정은 왔다 가도 이건 왔다 가지 않잖아. 이 알아차림은 이 알아차림이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이게 느낌입니까? 몸입니까? 육체입니까? 이게 생각입니까? 그러면 생각이 아니죠. 이 알아차림은 이 알아차림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생각이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간 줄 알고 마음이 고요한 줄 알고 번뇌 망상황으로 들끓는지 아는 이놈이 먼저 있어야 그 위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바다에 비유를 해요. 바다. 그 위에 수상행식은 색수상행식은 파도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은 왔다 가는 파도예요. 생각이 왔다 가잖아요. 생각은 험하하게 왔다 가잖아요. 어제 쓸데없는 생각 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속 시끄러웠는데 오늘 그 생각을 그건 험한 생각이었구나 하고 탁 털어버렸어요. 그 생각 미련 없잖아요. 그 생각 떠나가고 끝났잖아요. 몸도 그거가 똑같다니까요. 몸도 그것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 아닙니다. 왔다 가는 거예요. 맨날 입에서 뭐 먹고 밑으로 싸면서 왔다 가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이걸 나라고 끝까지 우길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냐. 진짜 나라는 이 평등한 알아차림은 생각이 왔다 가도 온 줄 알고 간 줄 아는 이 알아차림이 먼저 있잖아요. 먼저 제일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바탕처럼 배경처럼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이 나라는 근원적인 어떤 알아차림의 존재감 그냥 이 있음 이게 늘 있잖아요. 먼저 나라는 존재의 배경으로서 늘 있잖아요. 이거는 모양 몸에 몸 안에만 있습니까? 바깥에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편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만 있고 여긴 없어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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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잖아요. 의지가 일어났다는 거 알고 의지가 사라졌다는 거 아는 그게 먼저지 어떻게 의지가 내 마음이겠어요. 의지가 나겠어요. 의식도 마찬가지 우리는 의식을 심왕이라고 해서 의식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석가원의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은 공하다 그랬잖아요. 무하라 그랬잖아요. 오온개공 오온무아라 그랬잖아요. 오온은 진짜 내가 아니다. 분별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걸 중생심을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내 마음 아니라고요. 분별하는 마음 왔다 가잖아요. 옛날에 분별하던 마음이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왔다 가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도 왔다 가요. 색수상행식이 여기에 여기에 이 진정한 나 이 진정한 나라는 존재감 이 있음 이 I am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는 이 근원적인 느낌 옛날에도 내가 있었고 우울할 때도 내가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힘들 때도 모든 순간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없어질 수 없는 꿈을 꿀 땐 없으니까 이게 꿈을 꾸는지 아는 그 놈이 있잖아요. 꿈 전체를 내가 조망하던 어떤 놈이 있으니까 꿈꾸고 나서 내가 어젯밤 어떤 꿈을 꿨어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놈이 꿈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꿈도 이 위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물결 치듯이 색수상행식 전부 다 물결이에요. 몸도 물결이고요.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물결입니다. 이 물결은 이 바다 위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진정한 나 자신입니까? 이게 진정한 나예요. 이 나라는 이 있음 이건 늘 거울처럼 고경이라고 하잖아요. 옛 거울과도 같다. 거울처럼 보일 때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릴 때 들리는 소리를 비추고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그것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추면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해석, 분별한 그걸 보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봐서 이거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하는 그 분별심을 쫓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보니까 본 다음에 해석한 거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저걸 본다가 실제인 줄 알아요. 내가 저걸 본다 이전에 먼저 있는 이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 거울과도 같은 그냥 투명한 비춤이 있어요. 이건 오염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임재스님께서 임재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대로 된 육신은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도 모르고 비장이나 위, 간, 쓸개도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모르며 허공 또한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바로 그대들 눈앞에서 또렷하고 영역한 것이 하나 홀로 고고하게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면 곧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일체 모든 때에 이러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겁니다. 무엇이 견성입니까 했을 때 황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다. 보는 이게 본성이에요. 듣는 이것이 본성입니다.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정한 나란 말이에요.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라는 이게 진짜 착각이라는 게 조금만 우리가 멈춰서 보면 지관 멈춰서 보이면 보인다니까요. 그냥 낯선 시선으로 지금까지 내가 분별해왔던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진짜 있는 게 뭐지? 진짜 보이는 게 뭐지? 내가 볼 때 진짜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대상을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있는 이 봄 먼저 있는 이 깨어있음 먼저 있는 이 알아차림 먼저 있는 이 나라는 이 존재감 이게 먼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건 본래 있던 거니까 이게 본래 있던 거예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손 만지게 하고 범문을 듣게 하고 제가 이렇게 범문을 설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내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이 하나뿐이에요. 이건 텅볕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러나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물 있는 거 확인하는 건데 이게 뭐 어려울 거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 법에 대한 상을 쥐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 이게 뭔지를 내가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다. 또 확인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요즘에 확인하고 계세요. 확인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점차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자꾸 보내는 것 그게 공부의 길이고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는 이런 공부의 길을 함께 가게 되어서 반갑고 이 길을 함께 꾸준히 정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발하십시오.